자동사는 혼자서 뜻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cried. 나는 울었다. I slept. 나는 잤다. 봐봐. I cried you.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너 어제 뭐했어? 뭐하기에는 어제 너 울었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울었다는 혼자 뜻이 끝나요. 당연히 울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I cried in my room. 이런 식으로 해요. 내 방에서 울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cry 바로 뒤에 명사가 붙을 수가 없죠. 이거 한국말로 해도. 너 어제 뭐했어? 어제 뭐하길래? 나 어제 연필 잤지.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이해 되죠?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해요. 자, 이거 쉬워요. 이 다음 기회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타동사는 뭐냐? 잘 봐. 잘 봐. 타동사는 혼자서는 뜻이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want 어떻게 외워요 뜻을.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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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이렇게 외워요. 영작을 안 배운 사람들은 원트를 원하다라고 외운 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영작 하시려면 원트를 원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원트의 뜻은 정확히 뭐냐면요 원트는 을 원하다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원트는 을 원하다야 혼자서 뜻이 못 끝나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래야 완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야 내가 자동사람은 얘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완성이 돼요 우리는 근데 타동사람은 얘가 주고 내가 타동사람은 뒤에 손 뻗어서 얘가 또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뭘 이렇게 당연한 말을 흥분해서 하냐면요 봐봐 봐봐 원트는 을 원하다지 느디는 을 필요하다지 아니 원이 아니 니딧인데 봐봐 영어와 우리말의 세 번째 다른 점 아 이게 진짜 진짜 이것도 엄청 많이 틀리는데 봐 우리말은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목적어를 안 해도 돼 즉 아까 여러분 이것도요 야 갖고 와봐 나 그거 필요해 해도 되잖아요 야 갖고 와봐 나 그거 필요해 Hey bring it to me I need 못해요 I need it 이라고 해야 돼요 need는 을 필요로 하다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려고 하는데 떠오른 우리말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도 목적어를 안 써 그럼 틀려 만약 그 동사가 타동사라면 이거 이해됐어? 이게 왜 힘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워도 자꾸 동사를 찾았어 근데 여러분의 떠오르는 우리말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마침 영어로는 타동사네? 을 동사네? 을이 붙어있는? 근데 여러분이 목적을 안 써 그럼 틀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 거지 나 어제 집에 빨리 갔어 영어로 하면 뭐죠? I went home early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엄마가 원해갖고 엄마가 원해서 빨리 갔어 Because my mother wanted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못해요 wanted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타동사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사와 타동사는 이해됐습니까? 타동사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을까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봐봐 다음 동사들 그러니까 저게 31번부터 38번까지 다음 동사들이 느낌으로 해도 돼 사는 찾고 이러지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써봐 그러니까 을 동사인지 혼자 끝나는 건지 느낌으로 써도 돼요 빨리 쓰세요 31부터 38 틀렸을 때 잠시 멈추고 빨리 쓰세요 자 가겠습니다 두 그냥 하다냐 을 하다냐 자 이거는 이렇게 써져있는 티셔츠 저스트 두 살 거야 안 살 거야 웃길나면 사세요 100% 진품이 아니에요 끝날 수가 없어 영어는 이렇게 두는 을 하다야 그래서 저스트 두잇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은 해줘 해 이러지만 영어를 못해요 두잇 두잇 이유는 두는 을 하다예요 두는 타동사입니다 다음 턱 말하다 할까 을 말하다 할까 그냥 말로 해봐 턱규 턱끈 턱댐 아니죠 자동사입니다 턱크는 자동사 혼자 끝나요 I talked 끝날 수 있어요 길어지고 싶으면 I talked with you I talked you라는 말은 없죠 이해됐어요? 턱크는 자동사예요 여러분 턱크가 자동사라는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르다 아예 종류가 그걸 지금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다음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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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come on listen me 만약 들어본 적 있다면 안타깝네요 listen은 자동사예요 listen music 없죠 뭐예요? listen listen to music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listen은 그냥 혼자서도 끝날 수 있는 거야 듣다야 듣다 그냥 듣다 을 듣다가 아니고 듣다라고 이해됐지? listen은 자동사 다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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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I go school I go school 난 간다 학교 만약 이게 된다면 go의 뜻은 으로 가다겠죠 으로 가다 말 돼 안 돼 I go school 안 되죠 I go to school로 하죠 그러니까 go 자체는 가다라는 자동사인 거예요 I go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to school는 옵션인 거지 학교로라는 말인 거지 이해됐어? 자 봐봐